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 즉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넌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흐르고 뛰고 다르게 웃어 다시 손은 느리게 흘러 적히는 듯이 다 그렇던 모양 서투르렴 저쪽 같던 모름 기다려 숨 좀 돌릴게요 My quiz is 주관식 사수령 못다 적은 나의 답들은 조금 변경 넘어진 감다리를 Jump over nuance 새로 카테고리 만들어버리지 뭐 하나하나 점프 고르는 게 좋은 걸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DIY from A to Z 이 맘에 그대에 때로는 느려도 내가 채워 넌 my dance 매일이 새로운 일 난 답을 알아 그건 매일 달라 답은 하나 틀리고 또는 없어 다시 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적어도 없어 난 답을 알아 내가 잘 잘 알아 나 정하지 마 그건 내 맘에 이제 모르는 세상은 퀴즈 다른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번지르르 쌓인 examples 날 무겁게 누르곤 해 한시도 빠짐없이 막 이런저런 고민하게 만들어 너와 네 비싼 말 오지선 다 형 중 하나를 골라 맘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도 알잖아 진짜 웃음 짓는 밤 그래 다시 알다시기 아필이라도 내 답을 적어도 해 난 답을 알아 그건 매일 달라 답은 알아 틀릴 것도 별로 없어 다시 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적어도 해 봐 난 답을 알아 내가 잘 잘 알아 다 정하지 마 그건 내 법 아냐 한참 모르는 이 세상은 퀴즈 내가 다른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는 다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리가 움직여 다리면서 공 깨끗이 뜨거워 다리가 웃어 아참 모르는 이 세상은 퀴즈 다읕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